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즈미 마사토가 지은 부자의 그릇입니다. 부제는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입니다. 그러면 바로 저자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최고의 경제금융 교육 전문가이자 일본 파이낸셜 아카데미 주식회사 대표 고베 슈쿠가와 가쿠인 대학교 개공교수를 지냈으며 교육, IT, 부동산 사업과 관련해 5개의 회사를 경영 중이라고 합니다. 부자의 그릇은 소설 형식의 경제경영 교과서로 한 젊은 사업가와 부자 노인의 이야기를 통해 돈을 다루는 능력을 키우는 법, 내 아내의 부자의 그릇을 키우는 법을 알려준다. 2015년 국내 출판 이후 수많은 독자로부터 꼭 읽어야 할 최고의 부자학 입문서로 꼽히며 스터디셀러로 자리 매김했다. 이 책은 배달의 민족을 개발한 우아한 형제들의 창업자 김봉진씨와 배우 하정우씨가 추천해가지고 유명한 도서고요. 이게 계속 스터디셀러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저도 꼭 한 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읽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책의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내용이 쉽고 평이하기 때문에 제가 인상 깊게 읽어본 부분을 살펴보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편히 쭉 끝까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의 나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있다. 하지만 나에겐 돈이 없다. 말 그대로 전혀 없다. 물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있다. 바로 빚 그것도 3억이나 되는. 이게 지금 젊은 사업가의 형편이고요. 품이 있어 보이는 장신의 노인이 100원짜리 동전을 들고 서있었다. 70살쯤 되어 보였으나 자세가 좋아서 그런지 나이에 비해 키가 꽤 커보였다. 이 분이 젊은 사업가에게 돈을 버는 방법을 전수해주는 조커라는 노인이십니다. 그래서 망했던 거군. 자네는 돈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건성인데다 갈피를 잡을 수도 없고 순간적인 기분에 휩쓸려서 이를 크게 버리려고 하지. 그래서 실패한 걸세. 돈이란 건 말이지. 참 신기한 물건이야. 사람은 그걸 가진 순간에 선택해야 돼. 쓸까 말까. 쓴다면 언제 무엇에 쓸까.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은 안 하고 충동적으로 써버리지. 지금 필요하니까 지금 쓰는 거야. 나는 노인의 말을 그저 듣고만 있었다. 어느새 스스로 조커라고 칭하는 그의 박력에 압도당한 것 같았다. 자네는 자칫하면 원하는 것과 다른 걸 살 뻔했어. 그리고 지금이라는 것에 얽매여서 더 싸게 살 수 있는 선택지를 스스로 포기했고.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90%는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네. 돈을 잘못 다루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걸 깨닫지 못해. 실수를 저질러 놓고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자네처럼 날씨나 기운 탓이라고 해버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몇 번이나 다시 저지르지. 동전 몇 푼을 가지고 있다 보니 자네는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했어.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무조건 쓰고 싶어지는 모양이야. 지금 자네는 천원도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있네. 사람은 돈이 있으면 그걸 쓰고 싶어 한다고 했네만. 대형 가전제품이나 텔레비전, 새로 지은 주택이나 새 자동차. 그런 걸 팔은 사람들도 살까 말까 망설이는 고객들에게 똑같은 말을 하지.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 말은 마법과도 같아 망설이던 고객도 그 말을 들으면 지갑을 열거든. 지금이 바로 사야 할 때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고객이 상품을 원함으로 지금이 사야 할 때. 두 번째는 사회적 흐름이나 분위기로 볼 때 적절한 타이밍임으로 지금이 사야 할 때라는 뜻이지. 흔히 사람들은 저 상품보다 이 상품이 더 뛰어나서 선택했다고들 하지. 하지만 문제는 그 뛰어난 게 기능인지 가격인지 그것들을 뒤섞어 생각해버린다는 거야. 그리고 돈을 아끼려다 별로 좋지 않은 걸 샀던 경험이 있다 보니 집이나 자동차처럼 큰 물건일수록 기능을 우선시해서 선택하려고 들어. 하지만 그렇게 사는 것들에는 대부분 그 가치 이상의 가격이 붙어 있어. 집이나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지. 그것들 모두 2년쯤 지났다고 생각해보게. 그러면 중고나 구형이 되어서 2년 전보다 싸게 살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사람들은 지금 돈을 더 지불하는 쪽을 택해. 돈을 더 내므로써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지 않다는 안도감을 사는 거야. 정말로 물건의 장단점을 보고 고르는 게 아니란 말일세. 여유가 없는 상태, 즉 돈이 없는 상태가 되면 사람들이 판단력은 더 흐려져. 모든 걸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하려 들지. 머리로 냉철하게 생각하지 않고 말이야. 그리고 조금 전의 자네처럼 서둘러서 돈을 쓰려고 하지. 인간은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거지.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를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다시 말해 그 돈의 크기를 초과하는 돈이 들어오면 마치 한 푼도 없을 때처럼 여유가 없어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되는 거지. 돈은 일종의 에너지야. 열을 내뿜고 있지. 그런데 사람들마다 적합한 최적의 온도는 전부 달라. 에너지가 너무 적으면 차가워서 불편하지만 너무 많아도 지나치게 뜨거워서 화상을 입고 말지. 그러니까 돈을 아껴 쓰거나 저금을 하라는 식의 교과서 같은 소리를 하려는 건 아니야. 돈이라는 게 다루기 쉽지 않다 보니 많은 사람이 여차할 때를 대비해 저금하라는 말을 많이 할 거야. 또 일본 사람이라면 그런 말을 들으며 자랐을 테고 이 나라는 저축금액이 거의 1경원에 달아낸다고 하지 않나. 결국 그만한 돈이 그냥 잠들어 있단 말이지. 하지만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루는 경험을 통해서만 키울 수 있어. 이건 결론이야. 처음에는 작게 그리고 점점 크게.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금리는 자네의 신용도를 나타내는 한 예에 불과하지. 즉 남의 자네를 어떻게 보는지가 자네의 통장에 나타난다는 걸세. 돈이 만능은 아니지. 하지만 돈을 다루는 방법을 바꾸면 인생도 바꿀 수 있어. 부자는 신용의 힘을 알고 있어. 그래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려고 하고 남의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지. 돈은 남으로부터 오는 거니까. 마침내 신용은 커다란 돈을 낳고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돈의 크기도 자연히 커져. 그러면 또다시 신용도가 상승하는 구조인 거야. 사회에서 돈은 커다란 흐름과도 같아. 그 흐름을 힘껏 끌어당기려면 우선 신용을 얻는 게 중요해. 신용이 있으면 돈이 먼저 다가오지. 돈이 없는 사람은 의심이 많아서 좀처럼 남을 믿지 않고 흠부터 찾으려고 하지. 남을 믿지 못하면 신용을 얻지 못하는데도 말이야. 자연히 돈은 그 사람을 피해서 돌아가게 되고. 신용도라는 건 그 사람의 인격에 비례한다고 보네. 자네가 상대를 믿지 않으면 상대도 자네를 믿지 않아. 신용이 돈으로 바뀌면 믿어주는 상대가 있는 것만으로도 재산이 되지. 나는 노인이 한 말들을 떠올렸다. 인간이 돈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 중 대부분은 잘못된 타이밍과 선택으로 인해 일어난다. 사람마다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다르다. 돈을 다루는 능력은 많이 다뤄봐야만 향상된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다. 돈은 신용이 모습을 바꾼 것이다. 모든 책이 결국 하는 소리는 다 같았죠.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 더. 그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성공 비결에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 만큼 좋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좋아하는 걸 하라는 건 사업을 시작하면 생활이 옹통 그것이 중심이 되기 때문이야.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해나갈 수 없거든. 돈이 지닌 서로 다른 이면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자네는 반드시 재기에 성공할 거야. 부자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뭐라고 보는가? 음 뭘까요? 돈을 잃는 것 아닐까요? 아니 오히려 그 반대야. 부자가 두려워하는 건 돈이 늘지 않는 리스크라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언제나 똑같아. 무조건 해라. 좋아하는 걸 해라. 이건 하나의 진실이지. 하지만 이 말들은 사물의 한 면만을 말하고 있어. 스스로 불을 읽은 부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고를 하고 있다네.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인생에서 행운이란 건 손에 꼽힐 정도로만 와. 따라서 한정된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해. 물론 때로는 크게 헛스윙을 할 때도 있을 거야. 많은 사람은 바로 이 헛스윙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지.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출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 배틀을 휘두르면 경험이 되고 마침내 홈런을 치는 방법을 익히면 행운을 얻으면 홈런을 날린다. 그게 바로 그들이 공통된 생각이야. 예를 들면 250개의 제비 중 한 개만이 10억원짜리 당첨 제비인 게임을 생각해보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제비를 한 개씩 뽑을 때마다 천만원을 내야 하지. 이때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나. 당첨될 확률은 250분의 1이니까 그처럼 무모한 건 안 하는 게 좋겠어. 하지만 돈을 얻으려면 이런 발상이 필요하지. 250번 연속으로 뽑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당첨된다. 그리고 250번을 연달아 뽑으면 설령 당첨되더라도 적자가 날 거야. 하지만 누구나 제비 뽑기에서 100번 이내에 당첨 제비를 뽑을 정도의 행운은 가지고 있다네. 순진할 정도로 긍정적인 노인이 사고 방식에 나는 비아냥거리고 싶은 충동이 일었다. 성공한 사람들은 실제로 당첨 제비를 뽑았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야. 이러한 사고의 이면에는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어 있어. 도전이 늦어지면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적어진다는 거야. 즉, 나이가 든 뒤에는 부자가 될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젊은 이들에게만 허용된 유명한 표현이 있자는가. 우리에게는 실패할 권리가 있다. 빚이라는 건 정말 신기하단 말이지. 사람에 따라서는 계속 얻는 편이 좋다는 사람도 있고 빚이라면 무조건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 그런데 말일세. 사람들은 회사가 문을 닫거나 개인이 자기 파산하는 원인이 빚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지기 때문이야. 사실 이는 경영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말이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실패를 빚 탓으로 돌리고 생각을 멈추지. 빚을 진 것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거든. 그러나 실제로는 빚 덕분에 도산을 면하는 회사도 아주 많이 존재한다네. 특히 일본인은 빚을 싫어한 나머지 돈의 성질에 대해 배울 기회까지 잃고 있어. 빚만큼 돈을 배우는데 좋은 교재는 없는데도 말이야. 그렇게 비관하지 말게 아까 말했잖아. 될 때까지 배틀을 휘두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내가 돈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을 때 즉 사회인이 되고 나서 처음 부닥친 의문이 바로 이 금리였어. 부채 금액은 균형을 보고 정하고 금리는 그 돈을 조달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생각하면 가장 합리적이다. 다시 말해 부채는 재료, 금리는 조달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돈이 움직일 때는 반드시 겉과 안 양면이 있기 마련이지. 지불하다, 받다, 빌리다, 빌려주다, 베풀다, 베품을 받다. 돈과 인연이 없는 사람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금방 잊어버려. 하지만 양면성을 정확히 파악하면 앞으로 빚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나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화상을 입기도 하지. 자네는 왜 빚을 싫어하는 건가? 결국 제 돈이 아니라는 점이 가장 싫습니다. 금리를 지불해야 한다는 건 언젠가 빚을 갚아야 한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마치 계속 끈 달린 돈을 쓰는 듯한 느낌입니다. 오호, 끈 달린 돈이라. 재밌는 표현이구먼. 그러면 그 끈은 누구의 것이지? 그건 돈을 빌려준 사람의 것이죠. 만약 은행이라면 은행이 소유자가 아닐까요? 그렇군. 그렇다면 은행이 소유한 돈은 모두의 은행 것인가? 바꿔 말하면 은행의 돈은 누구 것이지? 음, 예금제 아닌가요? 이제야 나는 그 구조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빚을 지는 게 싫다면 분명 남에게 빌려주는 것도 싫어할 거야. 하지만 그런 자네도 여윳돈이 생기면 은행에 맡기려고 하지 않는가? 은행은 돈을 맡으면 금리를 붙여서 자네에게 돌려줘야 해. 은행의 입장에서 예금은 곧 빚은 셈이지. 은행은 그 맡은 돈을 사업자에게 빌려줘서 금리를 받고 그 일부를 예금자인 자네에게 지불하고 있어. 맞아, 머리가 혼란스러운 이유는 자네가 돈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이야. 돈을 계속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전 세계에서 돌고 도는 돈은 지금이라는 순간에만 그 사람의 수중에 있는 거야. 원래 계속 소유할 수 없는 걸 소유하려 하니까 무리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서 돈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는 걸세. 부자들은 돈을 소유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사용하고 있어.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다고 생각해보게 B는 A에게 금리를 지불해야 하지만 그 빌린 돈을 C라는 자에게 더 높은 금리로 빌려주면 B에게는 그 금리의 차액이 자신의 이익이 되지. 은행이 하는 마법의 연금술이네요. 사실 사람들이 빚을 싫어하는 이유는 윤리적인 면 때문일 거야. 그런데 사실 B는 C의 신용도를 판단하는 능력만 갖추고 있으면 돼. 소유할 수 없는 돈을 쓰려면 우리는 신용과 똑같이 가치에 대해서도 배울 필요가 있어. B가 은행이 아니라 개인이라면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C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라 D라는 물건을 사는 거지. 네, 개인이라면 그런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D로는 집이나 자동차, 가전제품 등 뭐든 상관없죠. 이 상황은 C에게 높은 금리로 빌려주는 경우보다 훨씬 판단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이 선택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분수령이 된다네. 부자는 C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받는 금리와 똑같은 효과를 D라는 물건으로부터 얻기를 원해. 다시 말해 산 뒤에 가격이 상승하기를 바란다는 거야. 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돈을 물건으로 받고 그걸 소유하는 데 얽매이지. 그리고 물건의 가격에는 별로 구애받지 않아. 왜냐하면 소유가 목적이니까. 가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지. 사용가치는 개인적으로 추억이 담긴 물건도 되고 좋아하는 사람한테 받은 선물도 될 수 있어. 이것이 자네가 말하는 개인의 가치관에 따른 물건을 말해. 하지만 내가 말하는 가치란 교환가치야. 시장에 내놓았을 때 가격이 어떻게 붙을지는 아무도 몰라. 그런데 부자라고 불리는 인종들은 이 가치를 본별하는 눈이 있어. 이 눈이야말로 부자와 빈자를 나누는 능력이 되지. 지금은 가격이 낮아도 가치만 있으면 언젠가 가격은 상승하기 마련이거든. 앞서 신용이 있으면 다룰 수 있는 돈이 크기가 커진다고 했잖아. 가치를 분별하는 힘이란 상대방이나 물건을 신용할 수 있는지 분별하는 힘을 의미해. 즉 이 또한 안과 밖이라 할 수 있어. 내가 신용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나 물건을 믿을 수 있는지 분별하는 힘도 중요하거든. 투자를 결정할 때 내가 어떤 걸 따져볼 거라 생각하나. 사업의 장례성 아니면 이윤이 얼마나 큰지. 물론 그것들도 모두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신용이야. 신용이 돈을 낳으니까 말일세. 그렇다면 부자는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의 신용을 판단할까. 바로 투자 대상의 진인 경력이야. 그 사람의 과거 즉 어떻게 계획을 세워 실행하고 결과를 내왔느냐가 더 중요하지. 여기서 핵심은 설령 실패한 경험이 있어도 괜찮다는 거야. 그리고 곰곰이 잘 생각하고 실행하는 경험이 곧 신용이 된다는 걸 잊지 말게. 물론 여기서 결과까지 좋으면 나무랄 데 없어. 여기서 빚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에 그 빚을 가지고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네는 특별히 멍청하지 않아. 자네는 특별히 멍청하지 않아. 돈에 지나치게 휘둘렸을 뿐이야. 그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함정과도 같지. 어느 정도의 돈에 만족하는 건 어려운 일이거든. 돈은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어지는 법이야. 자네는 돈을 다루는 방법에서는 많은 실수를 범했지만 실제로 경영면에서는 단 한 가지 실수밖에 하지 않았어. 자네 말대로 크림 주먹밥의 인기는 언제까지나 계속될 것이라고 믿은 것. 그거 하나야. 만약 크림 주먹밥이 계속 잘 팔렸다면 어땠을 것 같나. 모든 게 순조롭지 않았을까. 다만 절대라는 건 없다는 걸 명심하게. 누구나 운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하고 운이 나쁘면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실패하기 마련이야. 하지만 운이 언제까지나 나쁜 사람은 없어. 자네도 돈에 대해 올바르게 행동하면 언젠가 꼭 성공할 것에. 그러니까 배틀을 휘두르는 걸 그만둬서는 안 되네. 여기도 되게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방법을 알고 좋은 선택을 했더라고 해도 운이 따라주지 않으면 실패를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시도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1년 전만 해도 자네에게 그 금액은 별로 어렵지 않게 모을 수 있는 돈이었을 것에. 그때의 자네와 지금의 자네는 외관상으로는 별로 달라진 것도 없을 거야. 바뀐 건 사고 방식이지. 자네는 섣불리 더 많은 돈을 얻으려다 평정심을 잃고 실패했어. 그리고 돈을 잃고 나서도 계속 평정심을 잃고 있어. 아무도 만약에 이 세계는 알 수 없어. 하지만 돈에 관한 경험은 돈을 다뤄봐야만 쌓이는 거야. 자네는 그 경험을 이미 얻지 않았나. 은행원처럼 남의 돈이 아닌 자신의 돈을 다루는 경험 말이야. 경험은 돈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렸지. 자네는 판단을 잘못했다고 했지만 그 경험은 자네가 장차 판단을 내릴 때 반드시 도움이 될 거야. 1억 원을 토대로 판단을 내렸던 경험은 1억 원의 그릇이 되어서 자네 속에 남게 되거든. 그럼 다음에 10억 원이 수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나. 만약 10억 원이 나에게 생긴다면 이게 꿈속에서만 일어날 법한 황당한 가정은 아니야. 이미 자네에겐 1억 원의 그릇이 생겼기 때문에 신중히 돈을 다룬다면 10억 원도 분명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야. 따라서 1억 원을 다뤄본 경험은 무엇과도 바꾸기 어려운 귀중한 재산이지. 하지만 이제 그만한 돈을 갖는 일은 없을 겁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인데 돈은 그만한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모여든다네. 10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0억 원 1억 원의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는 1억 원이 모이게 돼. 당장은 믿기지 않습니다. 돈은 반드시 다른 사람이 가져온다고 했네. 돈은 세상을 순환하는 흐름과도 같아. 흘러가는 물을 일시적으로는 소유할 수 있어도 그걸 언제까지나 소유하지는 못하는 법이지. 그래서 부자라는 인종은 돈을 반드시 누군가에게 맡기거나 빌려주거나 투자하려고 들어. 그때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이야. 만약 자네에게 1억 원이 있으면 주변에 있는 중학생에게 투자할 텐가? 혹은 월급 300만 원에 만족하는 직장인에게 맡길 것 같나? 만약 그랬다가는 서로 불행해질 거야. 그래서 부자는 자신의 돈을 반드시 그 금액에 어울리는 그릇을 가진 사람에게 주는 거야. 그러면 그 돈은 다시 10배 이상으로 돌아오게 되지.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라네. 여기도 되게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투자를 할 때도 자신이 천만 원의 투자 금액을 굴릴 때와 1억 원 이상의 투자 금액을 굴릴 때는 자기가 가지는 심리적인 압박감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것처럼 돈도 자신의 그릇이 커야 더 모이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네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한번 굴려본 경험이 있으면 그 실패를 했더라도 그게 되게 귀중한 자산이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제가 그 소설이기 때문에 실제 그 소설의 내용은 스포를 안 하는 한에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설명해 드렸고요. 에필로그의 이 저자가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주시거든요.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필로그, 자신의 그릇을 키우고 돈과 인생의 주인이 되는 법 우리가 매일 취급하는 돈 하지만 일본에는 돈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하는 문화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돈의 본질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계기를 만들고 싶었다.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돈은 그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야. 나는 이것이야말로 돈의 본질을 가장 잘 드러내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돈을 어떻게 쓰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습관, 라이프스타일, 취미와 취향 등을 모두 알 수 있다. 시험삼아 한 달 동안 자신이 사용한 돈의 영수증을 모아서 누군가에게 보여줘보라. 아마 그들은 당신의 식생활, 행동 범위, 취미, 성격까지 유추해낼 것이다. 즉 돈이란 개인의 사고와 행동의 결과가 그대로 드러난 산물이다. 당연히 우리의 사고 방식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저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관리 능력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음반에 쓰는 돈의 비중이 높은 사람은 음악을 특히 좋아하며 취미생활을 증시한다고 볼 수 있다. 높은 수익을 얻는 사람은 오랫동안 실력을 갈고 닦으며 열심히 노력해왔다는 걸 알 수 있다. 반면 겉으로는 세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떠들면서 자신만을 위해 돈을 쓴다면 그 사람의 말은 설득력을 잃을 것이다. 자 이제 조커가 일관되게 전달하려고 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알아차렸는가? 그는 단지 소중하다고 말하는 대신 먼저 우리가 돈과 어울리는 방식을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다. 바로 거기에 진실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사람에게는 각자 자신이 다룰 수 있는 돈의 크기가 있거든. 이 말은 먼저 자신이 그릇을 키워야 그에 맞는 큰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다. 그릇이 작으면 어쩌다 우연히 큰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결국 모조리 나가버리고 만다. 자네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야. 우리 그릇을 판단하는 건 바로 주변 사람들이다. 즉 그릇이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는 그 그릇보다 큰 기회가 굴러오지 않는다. 역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고도 볼 수 있다. 실패란 결단을 내린 사람만 얻을 수 있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수입이나 돈이 크게 줄어들면 실패했다고 말한다. 하지만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의 가치는 사실 잃어버린 돈보다 훨씬 크다. 실패를 두려워만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가 가진 돈을 줄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즉 그들이 실제로 두려워하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돈이다. 그런 이들은 돈 때문에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하지 못한다. 조커는 그렇게 돈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지금 돈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돌아보라고 강곡하게 말한다. 나는 자네에 대해 유치했지 분명히 돈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라고. 마지막으로 조커가 강하게 전하고자 한 메시지는 편지에 적혀있던 바로 이 말이다.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 사회적 지위가 결정되고 돈 때문에 가정이나 사랑, 우정이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 돈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인생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여겨 결국 돈보다 중요한 가치는 전혀 보이지 않게 되는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 나와 일 중에 뭐가 더 중요해? 라는 물음은 연인 사이에 종종 오간다. 정답은 뭘까? 당연히 사랑과 일 둘 다 중요하다. 즉 삶의 질을 높이려면 그 중 어느 하나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두 영역을 모두 향상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돈의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데 그래야 돈에 지배당하지 않고 사이좋게 공생하는 힘을 얻게 된다. 돈이란 신용을 가시화한 것이다. 조커가 당신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반드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 말했다.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달된다. 그리고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접근한다. 신용은 지난 행동들의 결과이고 지난 행동은 하루하루 사고해온 결과다. 조커인데 하루하루의 사고가 행동을 만들고 그 행동이 신용을 만들며 그 신용이 결과적으로 돈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다.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약속을 지키고 직장에서 착실하게 일하는 건 모두 신용을 얻기 위한 행동이다. 그렇게 얻은 신용은 돈이라는 형태로 남고 그 돈은 인생의 선택지를 늘려주는 도구가 된다. 그렇게 삶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도구가 증가하면 우리는 한층 더 알찬 라이프스타일을 실현할 수 있다. 누구나 평생 함께 어울리는 돈, 의무교육을 통해서는 쉽게 배우지 못하는 돈에 대한 지식을 올바르게 깨치는 것이 우리 인생을 여유롭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더 나은 인격을 만들어준다. 자 이렇게 마지막에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은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되게 술술 잘 읽히고요. 그리고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돈의 그릇을 키워서 부자가 되는지에 대한 방법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되게 재미있게 읽었고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얻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좋으니까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